Q. 당신은 오늘 게임의 당신은 오늘 게임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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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오늘 게임의 로드의 정신 베로케의 돈 라이 투 오랜만이죠? 누구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본인 이름 한 번 보내주세요 안 보이게 해 다들 양심적으로 보지 않기 조명 좀 낮춰 조명 좀 이름만 보내난 건 상관없어 뭔데? 뭐야? 뭐야? 그냥 바깥만 하는구나 여기선 반응이 갈리겠네 어? 근데 여기 왜 사람이 죄에.. 아.. 너 마피아구나! 너 마피아.. 나 게임 오래 하고 싶어. 내가 보기엔 민규 살짝 의심스러워. 일단은 시작부터 설명이 간절해졌어. 누구세요? 이번에 진짜 괜찮은 생명보험이라고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이번 시즌에는 브로커라는 캐릭터가 추가됐습니다. 브로커! 브로커라는 캐릭터는 밤을 찾아오면 보물의 빈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 보물을 찾더라도 계속 한 명 이상의 시민과 함께하여 선별이 최종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해야 되구나. 선별은 지난 시즌과 동일합니다. 단, 시민이 선별을 찾아 있을 경우 업무를 마피아 할 수 있다가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안전하게 접시하겠습니다. 네. 거짓말 말하고 접는 거지? 아니 선별은 게임 안 해도 돼. 야! 요즘 좀 놀았네? 호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좀 해봤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거짓말 치면 돼. 야 웃기가 거짓말 치면 돼. 난 허랑이야. 난 요즘 맨날 놀러 다녀. 난 어제 샤워 두 번 했어. 유씨가 버렸습니다. 아니 왜? 난 왜 와야 돼. 내가 두 번 했다니까. 아니 왜 이거 벗는 애. 너무 좋아 진짜. 나 두 번 했어요 샤워. 아 진짜 최고야. 불평 없이. 아니. 와 타이밍 너무 좋다. 자 도겸이가 샤워를 두 번 했을까요? 두 번. 당신은 어제 샤워를 두 번 했습니까? 네. 진짜? 지금 거짓말 치우고 있는 거잖아. 거짓말을 하라고. 아니 거짓말을 못 한 거일 수도 있지. 오! 오! 나 어제 한 번 했는데? 넌 진실을 말한 거야. 얜 실패인 거지 얘는. 얜 실패. 진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너 때문에 지금 시간이 20초밖에 없는 거야. 너 마피아지? 시민이었어. 도겸이야 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야지. 아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한 번? 이제 할까요 이제 제대로? 저도 거짓말을 해보고 싶어요. 진실로 감면되었습니다. 진실을 정보하겠습니다. 와. 아 이 게임에서 우리가 웃겼어야 되는데. 우리 가슴이 왜 웃길려 하지? 아 근데 이거 사실 웃겼어 도겸이 형. 아 웃겼으면 됐어. 총 획득한 추가 시간은 20초입니다. 지금부터 5분 20초가 공을 잡기를...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케이. 아니야 미안하다. 5분 20초. 얘들아 5분 20초 동안 차는 거야. 오케이. 파이팅! 5분 20초 5분 20초 5분 20초. 마피아 너무 큰일 났어. 좋았어 얘들아! 찾는 거야! 너 갑자기 찾은 줄 알았잖아. 어디야? 냉장고야? 아닐 거야. 분명해 이거는. 왜냐? 너무 뻔하니까.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군. 이런 뻔한 데는 오히려 없을 거라고. 왜냐? 넌 마피아를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 네가 마피아였으면 과연 어디다 숨겼을까? 어이 브로커 말 좀 해주세요. 형 브로커지? 난 브로커 아직 몰라. 그러니까 브로커는 아직 위치 밤에 안 찾았잖아. 아 그래? 그럼 밤이 왔을 때 형이 아는 거야? 아니 나는 아니야. 형 맞잖아. 나 아니라니까? 나 브로커 있으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층전 밑이 어둡다. 형은 이거 찾았거든? 마지막에 봐. 형 진짜 시민이야. 시간 딱 늘려줄게. 얘들아 27초 남았어. 빨리 찾아야 돼. 마피아는 우리가 못 찾게 방해해야 되는 거잖아. 정한이 열심히 찾는 거 보니까 이번에 시민이구나. 일어난다. 아 어렵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시민이 게임을 살짝 해야 되네? 수리를 해야 되는데 나 약간 의심 가는 사람 두 명 있어. 일단은 내가 수갑을 찾았을 때 이거 밝혔잖아. 밝히고 나서 한 1분 뒤에 원우 형이 나한테 와서 도겸아 나 이거 찾았거든? 나도 시민이야. 이랬어. 근데 원우가 되게 열심히 안 찾더라고. 시민이 힘을 강요한다는. 강요했어. 나 진짜 열심히 찾았어. 원우 형 되게 열심히 찾았는데. 열심히 안 찾으면 그거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의심됐고 그리고 순간이가 지금 의심스러워. 내가 마피아의 심리상 마피아도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는 데 의심하거든. 맞아. 그치 그치. 내가 그냥 초고로만 승관이, 슈아, 디노, 원우 의심돼. 아니 나 승관이 확신해요. 나도 승관이. 지금 표정이다. 자세감 내가 벌써. 오늘 조슈아 멋있다. 고마워. 슈아가 어디 있었어? 슈아가 표정도 굳어있고 애들 웃을 때 같이 못 웃고 한 박자 늦게 웃고 잠을 많이 못 잤대. 미안하다. 슈아, 디노, 누구누구 중에 있으면 애들이 진짜 표정이 굳은 거고 아니면 진짜 잘하는 거고 얘 내 끝까지 순간이지. 쟤 진짜 100%야. 200% 앞이야, 200% 내가, 내가 내가 5년이라 했냐? 미안한데 미안한데 다리 되게 불편해 보여.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민인 걸 빨리 밝혀도 좋은 건가? 지금 100%다. 시민인 걸 밝히는 게 아니지. 시민이라고. 야 얘들아 얘들아. 왔다 왔다 승관이다. 승관이다 승관이. 그럼 일단 우리 하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승관이 하자. 승관이 하자. 승관이 하자.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야 승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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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형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 어 지는 거야. 게임은 게임인 거야. 너가 마피아가 아니면 시민이야?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뭔가. 뭔가 내 생각에는 너는 말할 기회를 좀 줄까? 어우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근데 다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도겸 원래 첫 발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근데 아까 형이 나한테 그랬다? 진우야 아니야. 아 마피아가 신나겠네. 야 우리 신중해야 돼. 마피아 몸값이 한 명당 10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얘들아. 얘들아 내가 잘 사봐야 됩니다. 이때 안심한 사람을 한 명 봤어. 너야. 눈빛이 저렇게 바뀌어? 진짜 도겸이 형이랑 호시 형 때문에 오늘 다 망했어. 누나 미안해. 너 하나 죽는다고 망하진 않아. 그 마음으로 항상 시작은 그 마음으로 가잖아. 자 어쨌든 한 명을 정해야 되니까 한 명씩 짚어보자. 다들. 일단 내가 디노인 이유는 정확히 내가 디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디노가 갔다 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촬영 전에 대기하던 서장실. 그것도 여기도 찾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봤어. 여기도 찾는 곳인가? 아 그러면 저기 영상 조사실일 텐데. 갑자기 다녀오자마자 여기 자신의 그 뭐냐 규칙을 물어보고 한다는 게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지. 당연한 시민이었으면 그냥 내가 어디든 찾으면 돼. 맞아 맞아. 그래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갑자기 그게 있는데 여기도 찾아야 돼요? 야 너 마피아 아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야 너 마피아 아니다. 너 얘가 이거 안 했으면 마피아 아니다. 어 그치.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소중해. 되게 소중해. 둘이 이 말로는 안 믿어줬으면 진짜 비겁게 해체할 뻔했어. 내가 탈퇴할 뻔. 내가 더러워서 나갈 뻔했잖아 진짜. 어쨌든 과반수 의견이 디노가 나왔으니까 디노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 일단 승관이 형이 확실하게 말한 그 심증에 대해서 좀 할 말을 하자면 내가 다 멤버들 있는 앞에서 여기 찾는 곳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는 진짜 마피아 까발리는 행동이야. 내가 3년 전에 나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3년 전에. 넌 아직 3년 전에 머물러 있어. 하지만 나는 그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 승관이가 말한 그 질문은 왜 한 겁니까? 여기도. 순수하게 진짜 여기도 숨긴데 궁금했던 거야. 아까 우리 한맥씨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 대기실은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대기실도 찾는 곳인가가 궁금했던 것 같아. 설명해줬을 텐데. 나도 설명 안 해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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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했다고 했잖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너 지금 눈빛이 진심이야. 그래. 그럼 이제 슈워부터 가볼까 얘들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진짜 귀 얇다. 진짜 진심으로 귀가 얇긴 해.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만약에 슈웅을 죽였어. 근데 슈웅이 만약에 시민이었어. 그럼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시민이면 안 아쉽네. 네가 의심받은 행동을 한 거지. 그러긴 하지.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반론을 한 거잖아. 감성적으로 한 순간 지는 거라고. 반론을 했잖아. 반론을. 지는 거 하고. 반론 다 했으니까 선택을 해보자. 하나 둘 셋. 어 혹시 재밌었는데. 죽었어. 아 아쉽게 죽었습니다. 마피아 지도가 죽었어. 아 맞으면 안 돼. 어 안녕하세요. 아시는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제가 또 기회를 주면서 잘 잡는 친구예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상금은 내 거다. 상금도 내 거다. 상금도 내 거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야 이게 우리 편이다. 지와준균이 우리. 똥촉이야. 똥촉. 야 진짜. 야 우리 둘이 진짜 똥이었어. 야 너도 똥이야. 야 너는 나가야. 너 나가. 너는 야 너 무슨. 야 너 눈빛 뭐야. 야 얘 연기 배웠거든요 요즘에. 연기를 배우자마자 진질도 눈이 나오네. 야 나 지금 흔들렸어. 진짜. 야 나도 조금 흔들렸어. 좋아 좋아. 남기태우였습니다. 아 잘했어. 공개를 숙여주세요. 파이팅! 수관아, 우리 한 명은 알지마. 야, 얘는 이제는 화날 만도 하다. 난 너무 죽을 걸 알았어. 나는 승관이 살릴 줄 알았는데. 설마 의사가 자기를 살렸어? 그러면 진짜 재미없다. 진짜. 너무나 나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 근데 여기서 진짜 의사. 의사 너무 불쌍해. 지금. 의사가 지금 보고.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의사도. 의사 혼난다. 맞네. 일로 와봐. 너, 너, 너네 진짜 시민이야? 다 보고 너네 진짜 시민이야? 아니야, 아니야.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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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뭐야. 이게 내부 문양 일으킬 거야? 얘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너네 진짜 시민이야? 내가 브로커야. 난 두 분의 차단을 상관해. 어디야. 여보세요? 누구도 믿지 마. 너와의 정신이, 천재야. 시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